고전이 재미있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고전은 꼭 해야 할 숙제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언젠가 한 번은 고전을 꼭 읽어봐야 되겠는데,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못 읽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 앞에서는요. 뭐 그래도 나도 옛날에 데미안도 읽고 그랬는데 괴테 파우스도 한 번 읽어봐야 하고 토마스만 마이선도 한 번 읽어봐야 하고 하는데 아직 못 읽었어. 언제 꼭 읽어봐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요.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고전은 꼭 읽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도 역시 재미가 있어서 읽는 것이지 재미가 없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전이 재미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은 처음부터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재미있는 소설들이 있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재미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예전에 제가 동문과 다니던 군대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는데 그때 군대 말년에 토마스만의 마이선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라면 진짜 뭘 해도 다 재미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이선 읽는데 석 달 걸렸습니다. 다 읽고 제대 했어요.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동문과라서 읽었지. 그렇다고 마이선 읽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인 안사만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다시 읽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읽었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을 때 토마스만이란 독일의 유명한 노벨 수상한 작가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읽었을 때에는 줄거리만 읽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시대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정신사적인 맥락 속에서 작품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재미를 비로소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재미는 재미있는 줄거리를 읽었을 때 느끼는 재미와는 다른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는 제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기 어려운 재미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을 또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학원에 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